봉사하셨던 것 중에 혹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혹시 있나요?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나만의 봉사 스토리 참 즐거웠고 행복했던 어떤 성김 봉사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가지만은 아니 여러 가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기억이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3 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교회였습니다 경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였지만은 저희 중동부 인원이 몇 명이 되었는가 하면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오 굉장하죠 저희 동기만 해도 중3인 저희 동기만 해도 몇 명이 되었을까요? 절반이 되었습니다 50명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로서는 굉장하게 성장이 있었던 저희 중동부였습니다 제가 중3이었습니다 전도 북발 훈련도 없었습니다 탓기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단지 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한 친구하고 그 친구는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옛날에 알잖아요 문구점에는 뭐가 많죠? 잔돈이 많습니다 엄마 몰래 그 잔돈 통에 훅 집어서 저하고 같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이번 주 교회 나오면 100원 주겠다 아주 단순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원 주고 교회로 부르고 했는데 어찌되었든지 그런 역량으로 왔던 친구들이 지금도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들을 가끔 듣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학생회 때는 저희들이 직접 모든 플랜을 짜고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해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련회도 계획자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계획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오후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자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회장이었고 저는 총무였고 해서 같이 계획을 짰습니다 나가서 운동회를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먹을 나이에 음식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음식을 산다는 그 자체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굉장히 식사가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중에 고민하는 중에 친구하고 어떤 계획을 짰는가 하면요 우리가 김밥을 백인분을 사자 아 근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 끝에 어머님이 재료를 준비해 주면 저희들이 토요일 저녁에 김밥을 사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총동원 전도주일 그 전날 어머님과 함께 재료를 만들고 드디어 새벽까지 백인분을 김밥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는 것은 김밥 싸는 겁니다 아이들 김밥은 제가 다 싸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요 아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봉사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자체 그 일이 고되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 백명의 친구들에게 김밥을 사면서 이것을 먹는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김밥을 사는 그 행복함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장노님들이 주일날 어디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냐라고는 그 한마디에 모든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배들교회 장노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전날 정말 고될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이 봉사는 어떤 것일까 그 봉사에 대해서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봉사란 무엇일까요? 봉사란 서비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봉사,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누구, 무엇인가를 바라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 섬김을 하면 내가 이 봉사를 하면 무언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는 그런 생각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언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섬김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봉사라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달란트, 시간 그리고 자기의 것을 거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서비스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베델 교회를 세워가면서 섬기는 그 위치, 그 위치에서 섬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나의 섬김이고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 봉사가 필요한가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가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 봉사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도 않는데 꼭 우리가 섬겨야만 합니까? 내가 구원 받는 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봉사를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고 있고 아니면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봉사한다라고 구원 받고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섬기는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이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하여 지면 내 몸은 정상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인 이 봉사, 섬김, 그 섬김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워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당연한 의무의가 바로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로 섬기는 자리에 있고요 봉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스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스 4장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직임을 주신 이유 또한 봉사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부름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하나님을 숨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면 아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매년 12월 첫째 주에 연말 재직회를 통해서 2019년 내년 우리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직분자를 우리 재직들이 먼저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재직들은 그 투표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런 섬김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임직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교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여러 교회로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배들교회는 참 건강하게 아무런 불평 없이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올해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시험당하지 않고요 마귀가 틈을 노려서 침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봉사는 그렇다면 봉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봉사는, 섬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시간, 물질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섬김은 도리어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스타 제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NIB에 보면 베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한다, 견디다, 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 어떤 짐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부담하고, 담당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지한 의미에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내가 숨기는 자의 그 약점까지도 내가 담당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지한 의미에서 봉사, 숨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은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어떤 짐스러운 것들, 어떤 부담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내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짐을 지고 봉사하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하고 있기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본 생명까지 주시는 그 섬김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갑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서로 섬기며 또한 서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남보다 더 찬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교도 많이 가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 믿음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열심 봉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믿음 안으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봉사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 몰라라고 그냥 뒤로 물러나 있든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서로를 저어버린다면 그것은 봉사자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참해 가는 것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산에서 같은 뜻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받아들임이 당연한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 누군가 휴지를 줍고 있다면 당연히 저 사람이 주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가서 함께 주어주는 것 누가 설거지를 한다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면 양손을 긋고 같이 있어주는 것 비전 파킹낫의 주일날 주차하는 것이 주일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남이 하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하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봉사를 어떻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어느 날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 씨가 강연하는 그 강연을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진 같습니까 시위하는 사진일까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면요 덴마크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졸업사진입니다 졸업식 때의 사진들입니다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졸업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저 트럭에 다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마치 올림픽에 금메달을 탄 금메달 리스트가 카프레이드 하는 것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3학년 일반 25명이 저 트럭에 다 타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온종일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동네를 도우면서 어디를 가는가면요 그 학생들 개개인 집집마다 다 찾아다닙니다 만약에 철수라는 아이의 집에 가면 그 철수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철수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희 때문에 우리가 참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갔든지 공부를 못했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은 바로 남을 세워주는 것 내 친구를 더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함을 알기 때문에 덴마크의 3학년생들은 말하지만 졸업식 풍경으로 이 한 차에 모든 학생들이 그 철학에 다 타서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면서 각 집집마다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통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에 뽑혔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Accept one another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의미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봉사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내 삶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바로 이른 자가 진정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한국의 오래전에 유... 어떻게 보면 깡패 영화지만 친구라는 영화를 아시죠? 부산 사투리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우리가 남이가 친구 아이가 우리는 다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 아닌 가족은 그들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자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힘들다 고생스럽다 또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또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기쁘게 숨기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통하여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스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7절에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2절에요 그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져가고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들이 하나님의 질서들이 진리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베들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래 우리가 베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숨기는 위치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숨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숨김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이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니 형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비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빛박한 인자 위해서도 신실한 바드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항상 주님을 항상 주님을 희망하고 형태를 억울하게 괴롭게 그렇지만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이러한 죄임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사람 속죄의 큰사람 속죄의 큰사람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멘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러합니다 속죄의 큰사람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데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직분자를 선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손포되어지고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장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십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실행위원들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세복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불을 짚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동사가 된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감사합니다.